이진탐색트리라는 자료구조에요. 여태까지는 우리는 트리라는 좀 일반적인 그 트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이진탐색트리라는 어떤 특정한 자료구조를 살펴볼 거에요. 이 자료구조를 어떻게 자료구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리점들을 살펴볼 거고 살펴볼 알고리점들이 결국은 트리의 자료구조에서 이제 결국은 중요한 연산들 알고리점들은 뭐가 있죠? 노드에 삽입, 그리고 삭제, 그리고 검색, 서치 이와 같은 세 가지 오프레이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볼 거에요. 이진탐색트리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부터 한번 볼게요. 이진탐색트리는 우리가 트리 할 때 이진트리가 뭔지 살펴봤죠? 이진트리. 이진트리의 특징은 뭐죠? 자식노드가 반드시 두 개, 그러니까 서브트리가 서브트리가 두 개 있는, 서브트리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노드들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트리를 우리가 이진트리라고 했고 이진탐색트리는 이진트리인데 이진트리인데 탐색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료구조에요. 뭔가 찾기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료구조이고 이 특징은 어떤 키가 있으면 루트노드부터 볼게요. 루트노드가 있고 이 왼쪽 서브트리는 반드시 루트노드보다 키가 작아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는 루트보다 키가 항상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는 트리를 우리는 이진탐색트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루트가 있고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가 있는데 루트보다 작은 값과 루트보다 큰 값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왼쪽은 항상 루트보다 작고 오른쪽은 항상 루트보다 크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노드가 하나 있고 이 노드에서 왼쪽 노드는 루트보다 항상 모든 다 작은 값들이에요. 작은 값들 오른쪽은 루트보다 항상 큰 값들만 구성되어 있다. 루트보다 큰 값들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진탐색트리를 중위순회하면 얘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값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 오름차순으로 중위순회를 하면 중위순회하면 1번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left, root, right 이 순서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4 그리고 나서 5 그리고 나서 6 그리고 나서 7 이와 같은 순서대로 쭉 탐색을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값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진탐색트리는 이와 같이 빨간 표시가 제일 중요해요. root노드가 있고 왼쪽은 루트보다 작은 값 오른쪽은 루트보다 큰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트리이다. 그리고 차수는 2차로 구성되어 있는 트리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진탐색트리에서 우리가 결국은 뭔가를 노드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보면 비교한 결과가 같으면은 탐색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찾으려는 값이 있는데 그 해당하는 노드가 있으면은 탐색이 끝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트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서 10이라는 값을 찾으려고 생각을 해 봅시다. 10이라는 값을 찾으려면 어쨌든 루트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루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실제로 우리가 왔는데 얘보다 내가 찾으려는 대상은 루트보다는 크나요? 작나요? 작죠? 그럼 어디로 가면 되죠? 왼쪽으로 가면 되죠. 왼쪽에 작은 애들만 모여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왔어요. 이번에는 7이 루트노드예요. 서브트리의 루트노드죠. 그럼 어디로 가면 되죠? 7보다는 내가 찾으려는 값이 커요. 어디로 가면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몇 번만 찾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만 찾았어요. 세 번만 찾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트리로 구성 안 하고 연결 리스트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몇 번만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키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노드의 개수만큼 찾아야 돼요. 노드의 개수만큼 찾아야 돼요. 근데 얘는 평균 몇 번만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균 월스트 케이스? 로그앤만큼만 찾으면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높이 개수만큼만 탐색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왔고 내가 원하는 값이 있으면 크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작으면 왼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한 번 높이, 한 번 첫 번째 레벨 끝났죠? 두 번째 레벨에서도 내가 원하는 값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높이 개수만큼만 탐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복잡도 계산을 할 때 좀 살펴볼 건데 얘는 log n 횟수만큼만 탐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연결 리스트는 노드 개수만큼 다 찾아야 된다라는 비효율성이 있죠? 그래서 뭔가 빨리 찾고 싶을 때는 우리는 추리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노드들을 정리를 해두고 그래서 내가 빨리 찾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의 탐색 알고리즘은 방금 우리가 봤던 소스 코드 방금 우리가 동작에서 봤던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면 전혀 복잡하지가 않고 코드로 알고리즘으로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어떤 키를 찾을 거고 어디서부터 찾을 거냐면 루트부터 찾을 거에요 라고 이렇게 루트를 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루트가 null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null이면 끝나는 거고 더 이상 없으니까 그리고 이 키가 실제로 내가 찾으려는 키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끝난 거죠. 성공한 거죠. 근데 내가 찾으려는 키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찾으려는 키가 루트보다 작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고. 크면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자 작으면은 서치하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 가고 나서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가 찾으려는 키가 맞는지 보고 또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는 거죠? 찾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방법은 결국은 문제 범위만 좁혀졌지 재기호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처음에는 이와 같은 큰 트리에서 이 루트 노드를 우리가 찾고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결정했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가 작은 왼쪽으로 가야 된다면 왼쪽 서브 트리에서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왼쪽 서브 트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든 오른쪽 서브 트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든 문제 범위만 좁혀졌지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재기호출로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트리 탐색을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반복문 반복문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재기호출 순환방법을 이용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순환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은 방금 봤던 소스코드가 이와 같은 소스코드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순환적인 탐색 아까 봤던 코드하고 달라지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어떤 특정한 노드를 인자로 받고 그리고 내가 찾으려는 키를 마찬가지로 인자로 받아요. 두 개를 인자로 받고 그리고 아까 봤던 소스코드하고 사실 달라지는 게 없고 여기 보면 재교추를 두 번 하고 있어요. 재교추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트리가 있고 트리가 있고 여기 루트 노드가 있으면 내가 찾으려는 키 값이 이 루트 노드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가야 되죠. 왼쪽으로 하고 그래서 search하고 노드의 left 그러니까 왼쪽 노드를 루트 노드로 가지고 가서 또다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여기에서 찾아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만약에 크면 오른쪽 노드를 루트 노드를 해서 또 여기서 찾아보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search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방법 반복문으로 이용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반복문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직관적으로 반복문을 돌면서 내가 원하는 키가 있는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는지를 좀 찾아볼 거예요. 이와 같이 트리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맨 루트 노드는 18 그리고 그 아래 30 그리고 5 25 35 라는 키가 쭉 놓여 있고 자 이 트리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진 트리 조금 만족하죠. 루트 노드보다 왼쪽은 다 작은 값 오른쪽은 다 큰 값이죠. 큰 값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25라는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예로 반복문으로 25라는 키 값을 한번 찾아볼 거에요. 자 25가 키이고 자 여기서 이제 루트 노드 인자로 받은 이 노드는 루트 노드를 인자로 넘겨 줄 거에요. 루트 노드는 여기 얼마죠. 지금 18이 루트 노드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복문으로 쭉 돌면서 이 노드가 널인지 아닌지 결국은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다 주소로 다 넘어오죠. 지금 1000번지 2000번지 3000번지 4000번지 5000번지 다 주소로 여기 실제로 이제 루트 노드면 1000번지가 이제 주소로 넘어오겠죠. 자 주소로 넘어올 거고 자 그래서 이 노드의 키가 내가 찾으려는 키하고 같으면 뭐 바로 한번 찾았으니까 바로 그냥 끝나면 되죠. 같으면 그냥 찾으면 끝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찾으려는 키가 이 루트 노드의 키보다 노드의 키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노드의 레프트를 노드로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이름 그대로 얘가 원래 이제 처음에 노드였죠. 근데 우리가 찾으려는 값이 우리가 찾으려는 값이 25죠.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얘가 이제 노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찾으려는 값이 30보다는 작으니까 다시 이제 얘가 이제 노드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하다보면 결국은 25라는 값을 우리가 찾고 찾아서 찾은 결과를 어떻게 탐색 성공하면 이제 리턴 해주면 돼요. 사실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 뭐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쉬워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 반복적인 방법과 반복적인 방법과 순환적인 방법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진트리에서 조금 복잡한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삽입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삽입 연산 이진트리에 결국은 노드를 추가를 할 거죠. 근데 노드를 추가를 할 건데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 추가할 때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지정해줬죠. 어디에 넣을지 뭐 맨 앞에 넣을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넣을지 어떤 노드 다음에 넣을지 우리가 지정해줬어요. 근데 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진트리는 어떤 특정한 노드를 삽입을 하면 그 특정한 노드가 삽입될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왼쪽 오른쪽 그 값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삽입할 위치를 먼저 찾는 일이 먼저 첫 번째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탐색 수행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 일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리고 탐색에 실패하면 그 위치가 내가 삽입하려는 위치이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왼쪽 그림 A에서 우리가 9라는 값을 삽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삽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9는 18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갔고 7보다는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12보다는 작죠? 왼쪽으로 갔어요. 근데 12보다는 작은데 가보니까 위치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널이죠. 이 말은 탐색을 실패했다는 거죠. 찾으려는 값이 없다는 얘기죠. 탐색을 실패한 이 위치가 결국은 9라는 값이 들어갈 위치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9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9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삽입 연산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그래서 이 소스코드로 살펴보면 소스코드로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탐색하는 연산하고 아주 유사하게 생겼어요. 탐색하는 연산하고 아주 유사하게 생겼는데 잘 보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insert라는 함수가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insert라는 함수가 자 그래서 root와 키가 같으면 그냥 끝내고 root보다 키가 내가 찾으려는 값이 작으면 root의 왼쪽 자식에 자식이 없으면 왼쪽 자식에 넣고 그리고 나서 insert 함수를 수행하는데 insert 함수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insert 노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insert 노드는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대략적으로만 여기에 인자로 뭘 받아요? 노드 주소 받고 그리고 내가 삽입할 키를 인자로 받죠. 자 여기서 받은 이 노드는 뭘까요? 여기서 받은 이 노드는 그러니까 삽입할 위치를 인자로 받은거죠. 삽입할 위치를 인자로 받은거고 그리고 자 이 노드가 tree가 노드가 공백이면 insert 안에는 실제로 노드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드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뉴노드 함수를 실행을 해요.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또 재기함수 호출이 나오는데 이 재기함수 호출이 왜 나오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좀 볼게요. 그림으로 잠깐만요 자 자 그래서 이 insert 함수는 결국은 방금 얘기했듯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탐색하고 삽입하고 두 가지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탐색하는 일을 이 코드를 보는게 좋겠다. 탐색하는 일을 지금 여기 사고 있어요. 탐색하는 일을 근데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소스 코드는 뭐하고 똑같아요? search하는 소스 코드하고 똑같죠? 내가 원하는 노드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재기함수 재기적으로 어떻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노드의 값을 찾는 거고 그 위치를 찾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그림에서 해당하는 위치를 찾았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치죠. 이 위치에다가 뭘 해주면 되요? 세로 노드를 만들어야 되죠. 맞잖아요? 세로 노드를 만드는 일은 이 코드 여기에서 new 노드에서 해주고 그리고 이 세로 노드 만들어진 애를 어떻게 하면 되요? 연결 시켜줘야 되죠. 연결 시켜주는 일까지도 연결 시켜주는 일은 여기 보면 노드의 left 노드의 right 이 부분에서 해주는데 왜 이 부분에서 해주는지는 내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 줄게요.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먼저 new 노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근데 new 노드는 사실 복잡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고 new 노드는 이 코드가 new 노드 코드예요. 실제로 하는 일이 뭐예요? 노드 하나 만들죠. 애몰로그에서 노드 만들죠. 노드 만들고 즉 그 노드 만든 노드에 뭘 하는 거죠? 값 집어넣고 값 집어넣고 그리고 left right 어떻게 하죠? null 집어넣죠. 그래서 결국 자식이 없고 새로 우리가 실제로 아까 값을 우리가 집어넣을 값이 구였죠. 구 구 라는 값을 얘기해서 집어넣는 거죠. 구 집어넣고 왼쪽으로는 자식 없게 만들고 그 일까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리고 나서 새로 만든 노드를 주소를 반환하는 거죠. 리턴으로 리턴으로 반환하게 된다. 잠깐만요. 시스템이 좀 이상해졌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우리가 어 봤으니까 이 인서트 노드라는 코드를 이제 한번 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트리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만들어 생각해 볼게요. 트리를 지금 저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루트가 오고 레프트 라이트가 2와 7이 자식으로 있는 아주 간단한 노드가 3개만 있는 트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렇게 가정을 하고 어 우리가 3 3을 그 데이터가 3을 3이라는 값을 가진 노드를 한번 추가 한번 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림으로 이제 지금 여기다 표시를 해 놨어요. 자 3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소스 코드 가지고 자 어 자 그러면은 메인 함수에서 메인 함수에서 메인 함수에서 이 루트 노드를 루트 노드의 주소를 이 인자로 이 인자로 넘겨줄 거고 그리고 키는 값이 얼마일까요? 키는 3이겠죠? 3일 거 없고 자 어 실제로는 이 노드는 그 주소가 넘어올 건데 여기 주소를 다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여기 이 노드에는 내가 그냥 노드 노드에 있는 값을 이렇게 다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하나 불려지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스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맞나 스택이 하나에 스택의 스택 공간 보통 스택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택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져요. 스택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함수 호출했으니까 스택 프레임이 불러졌어요. 그러면 노드가 5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소를 첫번지라고 가정해봅시다. 천번지이고 키는 3이에요. 자 들어왔는데 노드가 만족 안 하죠. 천번지는 지금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키가 노드의 키하고 비교를 해봐요. 내가 우리가 지금 삽입할 키를 비교를 해봐요. 삽입할 키하고 노드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삽입할 키가 작죠. 노드보다 어디로 가면 되죠? 여기 문장 실행하면 돼요. 인셀트 노드를 실행을 하면 돼요. 얘를 호출하겠죠. 얘를 호출하면 또다시 뭐가 불려져요? 이 함수가 호출되죠. 이 함수가 호출되면 또다시 스택 프레임이 여기에 만들어지죠. 스택 프레임이 이번에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진데 이번에는 인자로 어떻게 넘겨줬어요? 노드의 왼쪽이니까 2번 노드가 노드가 되고 키는 그대로 여전히 3번이죠. 맞죠? 그럼 2번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쭉 실행을 할 거예요. 쭉 소스 코드를 실행해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엘스무 만족하죠. 키가 노드보다 크죠? 오케이. 그래서 엘스무 만족해요. 자 그러면은 인셀트 노드하고 또다시 얘를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라이트 로 가지고 오른쪽 노드 오른쪽 자식 노드를 인자로 부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스택 프레임 호출될 것이고 그럼 이번에는 어 그 노드가 이번에는 널이죠. 자식이 없으니까 2의 자식이 없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자 이번 노드에 자식은 없으니까 널이 널이 불려지고 키는 그대로 3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 그쵸 또다시 이제 이거 실행을 할 거예요. 근데 실행을 해보니까 지금 노드가 널이니까 어떤 문장 만족해요? 이 문장 만족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뉴노드 호출하면 되죠. 아까 그 뉴노드 호출할 때 뭐 했어요? 뭐 그냥 노드 하나 만드는 거죠. 노드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했어요? 값 3 여기 맨 밑에 어 3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return을 해요. 맞죠? return 하죠? 그럼 return 하면은 이 스택 프레임이 얘도 이제 스택 프레임이었고 이 함수는 이제 끝났죠? 이 스택 함수는 끝나면은 얘는 이제 리튼해서 올라가요. 이 순서대로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 이 스택 프레임을 호출하는 시점은 어디예요? 어디까지 실행을 했었어요? 얘를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기억을 하나 모르겠네. 얘를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얘 실행이 끝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 실행이 끝난 거를 실행이 끝났으면 앞에 있는 이것까지 실행을 맞이해줘야 되죠. 그러면 새로 우리가 할당 받은 노드를 어디에다가 노드의 라이트에다가 넣고 있는 거죠. 노드의 라이트에다가 집어넣을 거에요. 오케이.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노드의 라이트 노드의 라이트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기 이번 오른쪽에 이렇게 연결됐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자 노드의 라이트에 연결됐어요. 자 노드의 라이트가 연결됐으면 이 함수 입장에서는 이 함수 입장에서는 또 함수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끝나겠죠. 끝날거에요. 그럼 얘도 이제 끝날거에요. 얘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함수를 불렀던 애로 돌아가겠죠. 이 함수를 불렀던 애는 어디에요. 이 위에 있는 얘죠. 얘는 아까 어디까지 실행을 했었어요. 이 코드에서 맨 위에 맨 위에 스택 프레임 호출할 때는 어떤 라인을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서트 노드의 노드 레프트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행하고 있었죠. 이 부분을 실행하고 있었죠.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3 3은 아까 밑에서 달렸고 3은 아까 밑에서 자식이 연결됐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이 노드 입장에서는 이 노드 입장에서는 이번 노드가 리턴이 될 거고 이번 노드가 리턴이 될 거고 이번 노드가 리턴이 될 거고 사실은 원래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스 코드를 정형화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원래 이번 노드는 원래 여기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연결된 걸 한 번 더 시켜줘요. 소스 코드가 소스 코드를 뭔가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연결됐고 그리고 나서 이 코드가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되면 이 코드는 이제 끝나겠죠. 끝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 소스 코드는 이 소스 코드를 호출했던 메인 함수로 이제 돌아가겠죠. 메인 함수로 돌아가면 결국은 얘는 어떤 형태가 돼서 돌아갈까요? 이 형태가 돼서 돌아가는 거죠. 이 형태가 돼서 돌아가는 거죠. 메인 함수에서 아 3번 노도 넣어주세요. 삽입해주세요. 라고 함수 호출하니까 지금 결국은 저렇게 3번 노도가 달려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로 돌아가서 우리가 삽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delete 까지는 약간 복잡하니까 이 코드를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만들어서 실제로 인서트가 되는지를 한번 소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에는 인서트 노드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인서트 노드와 search 함수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인워드도 있구나. 인워드도 중2순회로 탐색하는 것까지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진 않은 여기 여기 있는 delete 노드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나누어 준 슬라이드에는 delete 노드는 지금 아마 없을 거에요. 이 메인 함수에는 그래서 이 delete 노드는 여기다 코딩하지 말고 코딩하지 말고 얘는 delete 노드는 하지 말고 이 메인 함수에 있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는 그대로 타이핑을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약간 좀 슬라이드를 약간 수정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를 그대로 타이핑을 하고 인서트 노드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인서트 노드 search 잘 되는지를 지금 한번 해봅시다. 결과